공병호 TV의 공병호 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몇 해 전에 비행기 안에서 원로 야당 정치인을 만나서 이런 저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 가운데 인상적인 부분이 아직도 남아있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언제든지 주황정보부나 아니면 수사기관에 끌려가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체 메모나 이런 것을 남기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전화번호라든지 이름 같은 경우는 아예 메모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머리가 가장 훌륭한 메모이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면 몇 번 반복해서 이름, 그 다음에 특징, 그리고 전화번호를 입력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월이 지금 흘러서도 젊은 사람들에게 못지않을 정도의 뛰어난 암기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뇌라는 것은 아주 가소성이라고 하죠 유연하기 때문에 특정 부위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대단히 뇌가 그 영역이 확장되고 강화되게 됩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야당 정치원론인은 젊은 날부터 본인의 생존을 위해 가지고 전화번호라든지 이름을 암기했기 때문에 노년까지 자신의 암기력을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속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상황이 다릅니다 현대인들은 암기력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학교 시절을 제외하고는 웬만한 정보는 암기보다는 스마트폰이나 PC에 입력을 해버리죠 그래서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PC와 같은 부분들이 일종의 확장된 두뇌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PC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의 어떤 사람의 행적과 은행과 관련해서 대부분의 정보들이 다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정경심의 녹취 파일입니다 정경심의 구속영장실질검사에서 정경심을 구속으로 몰아 넣을 수 있던 결정적인 부분은 정경심이 직접 녹음한 녹취 파일의 일부 내용을 파워포인트적 녹취록으로 정리해서 법정에서 제공했던 부분들이 주요했다 이렇게 후일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녹취록에는 조범동과 정경심이 2차 전지업체인 WFM의 주식가격과 인수에 관해서 나눈 그런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얼마까지 오르느냐 언제 사느냐 이런 말들이 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데 중요한 통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현재 검찰은 정경심과 조범동 그리고 관계자들 사이에 이루어졌던 그런 녹취 파일을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녹취 파일 가운데서는 정경심이 직접 녹음한 녹화한 부분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 또 검찰은 이미 조국가족이 사용하던 두 대의 PC뿐만 아니고 또 정경심의 동양대 연구실에 소재에 있던 그런 PC까지도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수중에 상당한 정도의 디지털 증거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확보가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정경심의 사라진 노트북입니다 정경심은 아마 노트북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꽁꽁 숨겨두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사라진 노트북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실제 영장심사에서도 검찰은 사라진 노트북을 근거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경우에 정경심은 사라진 노트북을 영원히 사라지도록 만들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 바로 이 부분이 영장담당 판사에게 상당히 호소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영장담당 판사는 짧은 영장발부 심사에 대한 문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서 영장을 발부합니다 참고로 형사소송법 70조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한해 구속영장을 발표할 수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결정적 증거는 아마도 정경심의 노트북이 검찰 손에 확보될 수 있으면 훨씬 더 명료하게 밝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라진 노트북을 확보하려는 검찰 중의 집요한 노력과 이것을 끝까지 숨기려고 하는 정경심의 노력이 불꽃 튀는 경쟁을 유발할 것으로 봅니다 한 가지 추가할 수 있는 대목은 조국의 오차원 조카인 조범동이 구속기간이 길어지면서 모든 죄를 자신에게 다 덮어 씌우려는 정경심 측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는 그런 후일담입니다 결국은 법정에서 구속되고 구속기간들이 길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신경의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조범동 역시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구속기간이 지속되면서 자신이 짊어져야 될 그런 범죄의 몫과 정경심의 몫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보일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런 증거들 때문에 조국은 이번 사건에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조국은 자녀들의 서울대법대 공익인건법센터의 인턴 증명서 허위 발급권 그 다음에 정경심의 증거인멸권을 도운 혐의 그 다음에 정경심의 사모펀드의 불법투자 등을 묵인 방조 내지 권유했다는 그런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경심이 WFM 주식을 차명으로 헐값이 사들일 때 내부정보까지 이용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조국에게 직접적으로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이제는 조국 뒤를 봐줄 사람들도 예전같지 않을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조국의 혐의가 드러나게 되면 조국과의 꼬리 자르기가 뒤를 따를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저의 생각은 조국이 구속을 피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앞으로 사건의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진실이란 것은 대부분 밝혀지게 마련이죠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이 진실이